먼저 포크와 나이프로 스테이크처럼 먹는 스테이크! 그리고 햄처럼 밥 위에 얹어 먹는 쿠팡! 밥 위에 얹어 고추냉이 간장에 찍어 먹는 수시미!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수시미! 정말요? 그리고 쌍추나 깻잎에 싸서 쌈장과 먹는 숙엽살! 아, 저게 맛있다고요? 수박에 땅콩을 만든 초코바 수니커즌! 좀 먹고는 식단은 어떤 맛일지? 자, 무와 함께 먹는 무수케이크까지! 너무 맛있겠다, 여러분! 무수케이크! 자, 이렇게 무수케이크! 아, 육회도 있네요! 수육, 수육! 수회네, 수회! 이야, 스테이크 맛있겠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저희가 밥은 모릅니다!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저희 제작진이 만든 거면 안 먹겠습니다! 누군가가 먹어야 된다면 우정민 씨가 드세요! 우리 호텔에서 직접 가져온 전문가 분이 아까 오셨더라고요! 아니, 이게 왜지? 어머, 뭐야? 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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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소스를 진짜 뿌렸어! 자, 드셔보세요! 야, 웃긴다! 아우, 이게 맛있을까요? 맛이 있을까요, 이게 진짜? 아니, 이거를 진짜 먹으라고? 야, 근데 진짜 이렇게 썰어놓으니까 진짜 스테이크 같아요! 아니, 이걸 도대체 누가 만들어 이렇게 먹는 거야! 네티즌들이, 네티즌들이!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은 자, 두께가 일단 스테이크! 스테이크 소스가 발라져 있거든요, 수박에! 자, 이제 겉으로 봤을 땐 레어네요, 레어! 잘 안 익었어요! 저 더 익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빨간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먹어봐요, 먹어봐요! 괜찮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자, 다음 요리 주세요! 어떻게 이 맛이 나지? 자, 스테이크는 합격이라면 그러면 수시에 갑니다! 수시에 갑니다! 자, 이제 1시에 가요! 1시에! 아, 수시에! 아, 수시에! 아, 밥하고! 아, 밥하고는 도저히 못 먹겠지! 수시! 수시구다사이! 네, 죄송한데! 수시에 씨를 넣으세요! 아니, 왜냐면! 아니, 모양이 다 달라야 되잖아요! 씨를 왜 넣었어요? 아니, 씨를 먹으라는 얘기에요? 여러분, 피전초밥이라고 생각하고 드세요! 소시 구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소시에서 했잖아요! 네, 먹어볼게요! 먹어보시죠! 네! 아, 금! 자, 은재훈씨 뭐 줄까요? 잠시만요! 이거 드세요! 자, 수시! 너먹어요! 자, 이거! 야, 먹겠습니다! 깻잎도 있어가지고! 이게 진짜 회로 따지면 새 꽃이에요! 새 꽃이네요! 아니, 그리고 씨가 하나가 또 안에 박혀 있어요!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드셔보세요! 어때요, 맛이? 어때요, 어때요, 어때? 솔직히 말해요! 맛없으면 맛없다고 그래요! 맛없어요! 왜냐면, 밥에다가 수박을 먹는 거니까! 맛없어요! 고추냉이 넣어가지고! 왜냐면, 이게 저렴한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고추냉이 넣었어! 자, 수겹살 들어옵니다! 이거는 진짜 아닐 것 같은데 자, 수겹살! 깻잎의 쌈장! 수겹살이에요! 야, 이거 껍데기도 안 깠어? 그게 왜냐면, 껍데기가! 여보세요! 여러분들! 삼겹살입니다, 수겹살! 껍데기가 비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하잖아요! 껍데기는 먹어요? 이렇게 먹으면 되죠! 모양이! 상추가 몇 년 된 거예요, 지금 이게! 한번 먹어! 수겹살! 이거 모형이에요! 마늘, 고추 다 넣어야 돼요! 껍데기까지 넣어서 먹으라고요? 진짜 먹어봐요! 네, 다 넣어야죠! 네드님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래요! 뭘 그렇게 많이 넣어! 그냥 먹어요! 쌈장에다가! 이거는 그냥 모양이고! 진짜 미안한데요! 넣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마! 에이! 아니야! 에이! 너무 쌈장 많이 넣었어! 먹어보겠습니다! 드셔보세요! 먹어봐요, 진짜 빨리! 빨리, 빨리, 먹어봐! 시간 없어! 너희들이 제일 흥을 넣은 거예요! 먹으라고요, 정민이 보고! 그래, 아무나 먹어봐! 솔직히 맛이 어때요? 이게 쌈장하고 지금 밥! 어때요? 고추하고 마늘 들어간 거거든요! 좋아하는데? 괜찮아? 진짜 왜? 아니, 혀 고장 났나? 왜 이래? 다 좋대! 쌈장 찍어 먹어봐요! 괜찮아요? 그냥! 뭐가 괜찮아? 아이! 쌈장 왜 이렇게 많이 쓰지? 아니야, 야채 싸 먹는 느낌인데, 나는? 나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야채 수도 있으니까 느낌이 나쁘지 않으니까 빨리 치워주세요! 자,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알겠습니다!